유럽들의 기억 정역하러 나왔어 하고 싶은걸 하고싶었어 그러다 욕심시에 먹는 밀어난 놈 삐정선생님과 멀어질까봐 나를 비난한 לד게자 내걸 찾은 기운이들 어 내 거라고 있을때말로 사연나 스미니의 번역도 우 우랑구 줄일 것 봐 다 가져와 가리지 마시고 우 우랑구 줄일 것 봐 오 다 가져와 가리지 말고 우 우랑구 줄일 것 봐 우랑구 줄일 것 봐 노란거 졸올까 노란거 졸올까 노란거 졸올까 신이 졸올 때 크라스네 신이 졸올 때 크라스네 무서리 바베러가 사다로 무서리 발가로가 사다로 신이 졸올 때 크라스네 신이 졸올 때 크라스네 에에 신이 졸올 때 크라스네 신이 졸올 때 크라스네 온마음 다 줘도 뒤에서 내 욕하는 시기 돈 가지고 또 장난치는 시기 너 때지 나 장과 22일 때도 친구의 이자를 더 보내지 도둑 놓친 보릇에 들여라 비파파 사다라 비파파 저산의 빛 차차 미량의 E-POP 너처럼 움직인 세조력 갖고서 누가 나무라던 꽃을 펴 곰팡이 슬올던 직업과 사람을 버리고 거지가 됐지 맞지 않았어 나의 그 날 예 아 난 퇴변하고 외유친구도 동성관이고 제가 알아구요? 네 번역이 지금? 저 쉬는 날인데 혹시 이런 거에도 초과수단 같은... 아... 없다고요? 저도 여기까지 할게요 예... 저도 한 개인 것 같아요 자꾸 찾아가야 돼 너나 원래 오래전부터 좋아했어요 제 돈은 그쪽에서 한 남방 아니에요? 들어가세요 신이 졸올 때 크라스네 신이 졸올 때 크라스네 impressive 빛이 페퍼 Clone יר 내게는 노란거 초록과 파란거 다 가져와 그리진 마구서 노란거 초록과 파란거 다 가져와 그리진 마구서 노란거 초록과 파란거 노란거 초록과 파란거 넷 도 door 시닔이 줄때 크래스니 Víde어 리포트 로 Sweden 신이 줄때 크래스니 신이 줄때 크래스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